안녕하세요! 저는 Klara, 어떻게 되세요? 오늘 기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가요? 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랬지 않나요? 정말 맛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대표가 굉장히 유리였어요. 이 시간에 아rak쭈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알코올라가 퀴즈라는 뜻이었어요. 저희도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록마다. 잊지 않나요? 록마 안에 크레마가 있고 그리고 치고라도 소스에 있어요. 한국은 롤네스토랑에서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롤네스토랑은 항상 먹어요 지금 20분 동안 가봤어요 저는 롤네스토랑을 원하는데 오늘 먹어요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카메라 찍고 싶다고 해요? 맞아요 롤네스토랑 먹은 근데 정말 먹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승이 부탁드립니다 부살이 박수 축하드립니다 유빈가 놀란 아래 귀여운 아래 정신 인사보다 아니다 아니다 짱 도자기 반건 뭔가 이거면 비행할까요 부근자마자 오늘 여기 도자기 도자기 샤 bakın 도자기 너무 좋았지만 오늘이 다 끝냐네요 다른 날은 또 1때 갈게요 그럼 어디에 갈게요? 바다에 만나러 가세요 바다에 만나러 가세요 몇몇 전에 친구와 같이 가요? 치즈가 피하인 라이브 수수도 없는데 치즈가 어떻게든 치즈는 먹으러 왔어요 나는 내 방을 위해 봐봐! 네! 나는 그렇게 좋아하네! 고마워! 고마워! 네! 괜찮은 프랑스입니다! 아주 멋지다! 정말 shiel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